농림축산식품부가 이번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짝퉁조합원, 깜깜이 선거 등 각종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0월까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. 농림부는 지나친 선거운동 규제로 조합원의 알권리와 후보자들의 정책 홍보 기회를 막는다는 지적에 대해 합동연설회 허용 등 선거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와 함께 조합원 자격이 없는 짝퉁조합원의 투표로 선거 결과가 왜곡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지역별 품목별 조합특성을 반영해 조합원 기준을 구체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 이왕입니다. 감사합니다.